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아헥메핵 인데요 저는 이제 아헥아헥 인모탈링과 아헥메핵 인모탈링 세트를 끼고 있고 가디언 버서커 마이스 올마이티를 메핵메핵 울스탯을 끼고 있고 마이스 털링은 17성의 아헥아헥 에디 유니크 두줄짜리의 푸압공작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베어스 그린핀턴은 메헥아헥을 끼고 있구요 미카엘라의 세안경은 메헥아헥 럭을 끼고 있고 레드시퍼 마이스 털링은 아헥아헥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이어링은 아헥아헥 럭을 끼고 있습니다 합쳐서 아헥220에 메헥100을 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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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